다 같이 주신 기도로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대.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 증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당일에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대.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모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블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오.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그 부모를 경올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케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계모와 구합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릇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자매, 곧 그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과 구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구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28장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주구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오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저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귀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오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오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구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제와 풍제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한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의 앞에서 일곱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세계만국 중에 흐틈을 당하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국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침과 눈멍과 경심증으로 치시리니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치 못하여 항상 압재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잘 것이오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오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과실을 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낙이를 내 목전에서 빼앗아감을 당하여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대적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알아보므로 눈이 새하여 지나 내 손에 능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재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인하여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로 바라게 하여 발바닥으로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열저가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램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심을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는 심고 다스릴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내게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수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꾸일지라도 너는 그에게 꾀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내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내게 미쳐서 필경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감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를 섬기지 아니하므리나여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해를 내 목에 메워서 필경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의 나름같이 너를 치러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오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유치를 금유리 여기지 아니하며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서 필경은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필경은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애워싸리니 내가 세적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함을 당하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에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남자라도 그 형제와 그 품의 아내와 그 남은 자녀를 질시하여 자기의 먹는 그 자녀의 고기를 그 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케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연고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부녀 곧 유순하고 연약하여 그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그 품의 남편과 그 자녀를 질시하여 그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내가 만일이 책에 기록한 이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와께서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랠 것이라 여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붓게 하실 것이며 또 이율법책이 기록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너의 멸망하기까지 여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에 별같이 많았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이왕에 여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로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얻는 땅에서 뽑힐 것이오 여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드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열조에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열국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을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오직 여와께서 거기서 너의 마음으로 떨고 눈으로 쇠하고 정신으로 산란케 하시리니 내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린 것 같아서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는 것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오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와께서 너를 배에 실으시고 전에 내게 고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대적에게 노비로 팔려하나 너희를 살자가 없으리라 29장 호랩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합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르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날까지 여와께서 너희께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로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 하나님 여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해수본왕 시훈과 바산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취하여 루우벤과 갓과 문하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날 너희 곧 너희 두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유사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내 진중이 있는 객과 무릇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깃는 자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와 앞에 선 것은 너희 하나님 여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희 하나님 여와께서 오늘날 내게 향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우리가 애국당에 어떻게 거하였었는지 너희가 여러 나라를 어떻게 통과하여 왔었는지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평해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하미라 여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여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의 위에 붙게 하시며 또 이 책이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와께서 필경은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시되 여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집하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 책이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원방에서 오는 계기 그 땅의 재앙과 여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미 옛적에 여와께서 진노와 분안으로 외멸하신 수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수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말할 것이오 열방 사람들도 말하기를 여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뇨 이같이 크고 열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뇨 하면 그때의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의 조상의 하나님 여와께서 그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한가닥이라 이러므로 여와께서 이 땅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와께서 또 진노와 분안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던져 보내시미 오늘날과 같다 하리라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30장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궁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와께서 너를 내 열정이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정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 일을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선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와께서 내 열정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오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돌려 행하게 할 거 할 것이 아니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거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이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 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오 또 내 하나님 여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전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 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시니 여왁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줄이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31장 오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베푸니라 곧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120세라 내가 더는 출입하기 능치 못하고 여왁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왁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우수하가 너를 거느리고 건널 것이오 내 하나님 여우와 그가 내 앞서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 섬을 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왁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여왁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붙이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우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이미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모세가 여우수하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우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명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여우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우와의 언약계를 매는 레위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정기면제 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우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우거하는 타국인들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우와를 경유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네로 듣고 내 하나님 여우와 경유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우와께서 모세에게 일시되 너희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우와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우수하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우와께서 구름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렀더라 여우와께서 모세에게 일시되 너는 너희 열저와 함께 자르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신들을 음라인조차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닥이 아니뇨 할 것이라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쫓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열저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재앙과 환란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기 전 오늘날의 나는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모세가 당일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누네 아들 여호수하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가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여호와의 언약괴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하여 가로돼 이 율법 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괴에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패역함과 목이 고든 것을 안하니 오늘날 내가 생존하여 너희와 함께 하여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유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리고 그들에게 천지로 증거를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해하므로 너희가 말세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32장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에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우는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험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오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청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업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젖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우셨도다 그러한데 여수룬이 살찐에 발로 쳤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호리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내가 잊었도다 여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로케 한 연구로다 여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에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폐역한 종류여 무신한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내 분노에 불이 일어나서 음부 깊은 곳까지 사르며 땅에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붓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의 위에 쌓으며 나의 살을 다하여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파리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파멸에게 삼키울 것이라 내가 들짐승이 이와 티끌에 기는 것에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청년 남자와 처녀와 젖먹는 아이와 백발노인까지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인간에서 그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다마는 대적을 격동할까 염려라 원수가 오해하고 말하기를 우리 수단이 높음이오 여와의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라 하시도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국민이라 그 중에 지식이 없도다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케 하였을까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못하니 대적도 스스로 판단하도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에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오 독사의 악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이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란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여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인하여 후회하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에로다 여와의 말씀에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의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희생에 고기를 먹던 것들 전제의 술을 마시던 것들로 일어나서 너희를 돕게 하라 너희의 보장이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이 건질 자 없도다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노라 나의 영원히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심판을 잡고 나의 대적에게 보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할 것이라 나의 화살로 피에 취하게 하고 나의 칼로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장관의 머리로다 하시도다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사 그 대적에게 보수하시고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주하시리로다 모세와 누네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당일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 사대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합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 너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어불어주는 가나한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연고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내가 바라보기는 하르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33장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일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두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에로다 루우벤은 살고 죽지 아니하고 그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도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로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유의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맞사해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하미로다 주의 법들을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양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 재산을 풍족히 하시고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의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요셉의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식해하는 보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과 옛 산의 상품물과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과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 떨기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쏘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열방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만만이오 문하세의 천천이리로다 스블론의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블론이여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에 풍부한 것 모래의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의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케 하시는 자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법세운 자의 분깃으로 예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두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의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방과 남방을 얻을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 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르니어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험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으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34장 모세가 모아 평지에서 너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의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무나세 땅과 처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종려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할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임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줄이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심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으니라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쇄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형지에서 애곡하는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누네 아들 여호수하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하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국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해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여호수하 1장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 시종 누네 아들 여호수하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촉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미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줄이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와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대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미라 하라 여호수와가 또 루우벤지파와 갓지파와 문하세 반지파에게 일러 가로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2편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여호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게 되거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2편 해 돕는 편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와에게 대답하여 가로대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오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2장 누네 아들 여호수와가 시띔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대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대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대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 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루터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으미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의를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내리우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으미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느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을 숨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로 서약해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오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로 서약해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라합이 가로대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따르는 자가 돌아가도록 사흘을 거기 유하메 따르는 자가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만나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누네 아들 여우수아에게 나아와서 그 당한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우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우아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떠이다 여우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찜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미루의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대 너희는 내 위사람 제사당들이 너희 하나님 여우아에 언약게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산거가 이천 규비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우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하라 여우아께서 내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우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대 언약괴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괴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여우아께서 여우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괴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우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우아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한 족속과 핫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괴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우아의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괴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우아의 언약괴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리라 사장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해 여우아께서 여우소야에게 일러가라사대 백성의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열두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돌아하라 여우소야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에 비한 그 열두 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우아의 그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돌 한 개씩 취하여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증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불어 가로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우아의 언약계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계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우소야의 명안대로 행하되 여우아께서 여우소야에게 르신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열두를 취하여 자기들의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여우소야가 또 요단 가운데 고던역계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열두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괴를 맨 제사장들이 여우아께서 여우소야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이르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우소야에게 명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요단 가운데 섰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우아의 계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존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카자손과 문하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4만 명 가령이라 무장하고 요우아 앞에서 건너가서 싸우려고 열이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우아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존에서 여우소야를 크게 하시며 그의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우아께서 여우소야에게 일러가라스되 증거계를 맨 제사장들이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우소야가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며 여우와 연역기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돌을 흘러 여전히 언덕에 넘쳤더라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열이고 동편 지경 길가래 진침해 여우소야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열두 돌을 길가래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가로돼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아예가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으미라 너희 하나님 요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요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느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요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요호를 영원토록 경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5장 요단 서편의 아무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한 사람의 모든 왕이 요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요호와께서 요호소에게 르시되 너는 부시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한례를 행하라 하심에 요호소가 부시돌로 칼을 만들어 한례선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한례를 행하니라 요호소가 한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한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오는 광야 노중에서 난자는 한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호와의 말씀을 청정치 아니하므로 요호와께서 그들에게 대여해 맹사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사하여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고척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 행하였더니 그들의 대를 있게 하신 이 자손에게 요호소가 한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한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한례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온 백성에게 한례를 행하기를 피라며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며 낫기를 기다릴 때 요호와께서 요호소에게를 시대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가리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가리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고 6월절이 투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 날에 무교병과 복근국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난한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요호소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섰는지라 요호소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대하니라 나는 요호와의 군대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요호소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대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요호와의 군대장관이 요호소에게를 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요호소가 그대로 행하니라 6장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다쳤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요호와께서 요호소에게를 시대 보라네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대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계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 칠일에는 성을 일곱 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올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르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메 누네 아들 요호소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계를 매고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강나팔을 잡고 요호와의 그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대 무장한 자들이 요호와의 그 앞에 행할지니라 요호소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해 제사장 일곱이 일곱 양강나팔을 잡고 요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요호와의 언약계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구는 괴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요호소가 백성에게 명할 가루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레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요호와의 괴로 성을 한 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해 돌아와서 진해서 자니라 요호소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요호와의 괴를 메고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강나팔을 잡고 요호와의 괴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하며 후구는 요호와의 괴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그 제2일에도 성을 한 번 돌고 진해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일곱 번 도니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요호소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요호와께서 너희에게 이성을 주셨느니라 이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요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에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동철기구들은 다 요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요호와의 곳간에 들일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 중에 있는 것을 다멸하되 남녀노유와 우양과 나기를 칼날로 멸하니라 요호소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짐 밖에 두고 무리가 불러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요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요호소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요호소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요호소가 그때의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대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요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의 장자를 잃을 것이오 문을 세울 때의 계자를 잃으리라 했더라 요호와께서 요호소와 함께하시니 요호소와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7장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들이 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지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으므라 요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요호소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배달동편 배다뱅 끝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대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요호소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를 대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 3천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하므로 백성 중 3천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 스바람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요호소와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요호와의 괴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요호소와가 흐르래 슬프도소이다 주여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대 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난한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요호와께서 요소에게 되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이를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요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요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요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각 남자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요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하라 이에 요호와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강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강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요호와가 아간의 길을 대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아간이 요호와에게 대답하여 가로대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요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의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3개가 53개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에 요호와가 사자를 보냄에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 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우수하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메 그들이 그것을 여우 앞에 놓으니라 여우수하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낙이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릎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골짜기로 가서 여우수하가 가로대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우하께서 오늘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의 흐를 돌로치고 그것들도 돌로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우하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은 오늘날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8장 여우하께서 여우수하에게 드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죽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 뒤에 복병할지니라 이에 여우수하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대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고 매복하되 그 성읍에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예비하라 나와 나를 쫓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따르며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서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우와께서 너희 손에 붙이시리라 너희가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우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냄에 그들이 복병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우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우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백성을 점구하고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 앞서 아이로 올라가며 그를 조친 군사가 다 올라가서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편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었더라 그가 오천명 가량을 택하여 성읍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편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편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우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서 급히 나가 아랍 앞에 이르러 정한 때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고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우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해하여 광약일로 도망하며 그 성 모든 백성이 그들을 따르려고 모여서 여우수아를 따르며 유인함을 입어 성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의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따랐더라 여우와께서 여우수아에게를 시대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주리라 여우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니 그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 처소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에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 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따르던 자에게로 돌이켰더라 여우수아와 온 이스라엘의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을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침해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혹은 이 편에서 혹은 저 편에서 쳐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우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를 광야로 따르던 아이 모든 검인을 들여서 죽이래 그들이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의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메 그날에 아이 사람의 전부가 죽었으니 남녀가 1만 2천이라 아이 거민을 진멸하기까지 여우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우아께서 여우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우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는 날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왕을 저녁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때에 여우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우아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우아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돌로 만든 단이라 무리가 여우아께 번제와 허목지를 그 위에 들였으며 여우수아가 거기서 모세에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들의 기록함에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우아의 언약기를 맨 레위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교회의 좌우에 서대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왕이 여우아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우수아가 물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의 명한 것은 여우수아가 이스라엘에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다같이 주신 기도로 성경 읽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